그 각본논까지 해가지고 딱 정점에 가면요. 지금 만약에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밥 먹고 오다가 지금 벼락처럼 머리에서 또 정리가 된 건데요. 더 자명해진 건데.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탐진치. 제가 얼마 안 해도 한 얘기에요. 탐진치를 천명으로 보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더 방금 설명하게 느껴져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탐진치를 존중하시라. 배척하시면 소승이고요. 탐진치를 존중하면 대승이고요. 존중하라는 건 따라가라는 건 아니죠. 존중하되 망상을 따라가지 마시라.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난 탐진치는 존중하시라. 이걸 좀 더 밀고 나가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중생사에서 닦을 수 있는 보살도란 무엇인가. 홍익인간 도는 무엇인가. 탐진치를 존중하시라. 이게 각본론하고 연계되면 탐욕이 천명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게 각본 아니에요. 결국. 탐진치가 각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탐진치를 무조건 배쳐가겠다는 거는 나의 운명을 거부하는 거죠. 운명을 거부하고 나는 어떤 역할, 내한테 주어진 어떤 배역도 하지 않겠다. 내 배역도 하지 않겠다. 나는 각본대로 가지 않겠다. 천명의 핵심은 육바람일 구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업을 지은 중생들을 통해서 육바람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각본이 나오는 겁니다. 운명이. 망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각본에 의해서 탐진치를 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탐진치의 근원을 파악해 본다면요. 나한테서 탐진치 올라오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행위고 천명이죠. 그걸 통해 나는 내가 맡은 배역도 알고 나의 운명도 개척해 갈 수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끊어버리는 철학이라면 이런 금욕주의 철학이라면 이 문제가 천명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천명의 구현을 막는 겁니다. 하늘은 그 탐진치를 통해서 육바람일 구현하라는 천명을 하늘은 외치는데 하늘은 탐진치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탐진치를 가지고 육바람일을 하라니까 이거예요. 너는 카르마상 그 탐진치를 부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진흙탕 삼아서 거기다 육바람일 꽃을 피우라니까가 천명이거든요. 단순하게 각본이 천명이 아니라 이 각본을 통해서 육바람일을 구현하라가 천명이겠죠. 왜냐하면 원래 궁극적 천명은 육바람일이고 우리의 각본은 탐진치의 카르마에 입각해서 우리 운명이 만들어지니까 이 두 개의 조화라는 게 탐진치를 이용해서 육바람일을 하라겠죠. 그러면 이게 좀 더 선명해지지 않나요? 탐진치의 저항하고 배척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역천일 수 있잖아요. 이게 나 하나 마음에 안 드는 배역과 각본을 부정하자고 우주의 큰 흐름을 막는 행위죠. 인류의 성숙을 막는 행위죠. 소승의 부정적인 측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소승의 긍정적인 측면은 모두가 다 각본에만 침치했을 때 곧장 시공을 초월한 참날을 깨달아가지고 더 큰 시야를 얻는다는 건 소승의 긍정적인 측면인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탐진치 자체를 부정하고 접속하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 내면의 평화는 지키되 전체적인 틀은 지금 깨는 거죠. 만약에 대승은 탐진치를 존중한다고 하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탐진치들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서 이걸 이용해서 육바람일을 그 안에서 펼 생각하고 나한테 주어진 각본을 존중하면서 그 각본을 수용하면서 육바람일을 하겠다는 발상이죠. 완전히 발상이 다르죠. 소승과 대승.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대승 관점에서는요. 수행이 좀 달라집니다. 명상을 하는데 육남매를 출동시켰는데도 탐진치가 제압이 안 되고 계속 올라와요 하는 건요. 천명일 수가 있는 거죠. 그 탐진치는 반드시 그 탐욕이라고 해보죠. 그 욕심나는 것은 그 욕심은 부연해보라는 욕심이겠죠. 아무튼 그게 꼭 성패를 떠나서 그 길로 가보라는 욕심이겠죠. 욕심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욕심을 통해 하늘을 명령한다는 거. 다 예전에 제가 조금씩 한 얘기인데 다시 엮어서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해 봅니다. 욕심을 존중해야 된다. 그 욕심을 이용해서 거기다 육바람이를 얹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욕심을 잘 누르는 게 도가 아니다. 욕심을 잘 경영하는 게 도다. 그런데 경영한다는 게 막 멋지게 경영되지는 않는다. 막 있잖아요. 말을 타는데 거의 말에 매달려서 갈 수도 있죠. 아무튼 경영이 쉽지 않다. 사실은. 그런데 단순히 탐지체를 부정하는 건 도가 아니다. 존중하되 어떻게든 그걸 껴안고 그 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인도에서 결과 딱 목표치에 가게 만드는 게 그걸 만들면서 육바람이를 구현하는 게 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수행하다가 탐지체가 올라오는데 제어가 안 되실 때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소승식 수행. 탐지체가 계속 올라와서 욕심이 계속 올라와서 수행이 안 된다. 도인이라면 욕심이 텅 비어있는 몰라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왜 나는 오래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욕심이 올라와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 도가 부족한가 보다. 이 관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 모든 이론을 종합했을 때 욕망이 올라오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51%를 깨우는 이때 이 욕망이 깨어있는데도 계속 올라오고 통제가 안 되면 내 도가 부족해서 통제가 안 되나 보다만 할 게 아니라 이 욕망을 존중해서 한번 살펴봐라. 이 욕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다. 하늘이 지금 계속 욕망을 나한테 주입해주고 있을 수 있다. 너는 지금 명상할 게 아니라 가서 이 문제를 풀고 오라니까. 아버지 전 됐습니다. 됐고요. 저는 화평을 내면의 화평. 아버지와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풀고 와야 넌 내 자식이다. 욕망을 계속 주입하면 어떡할까. 이 상황이라면 전혀 결과가 달라야 되죠. 티처가 달라야 되죠. 내 하고 존중하고 힘들지만 가서 그 욕망을 통해서 욕바람이를 구현하고 앉아야 마음이 화평해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명상이 이루어지겠죠. 어떠세요? 전혀 다르죠?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오죠. 이게 옳다. 이게 대승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딱 벼락같이 온 겁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수행에 대한 접근이 달라집니다. 이제 올라오실 때 수행하실 때 탐진치가 자꾸 올라오면요. 이거 좀 풀고 가라나 보다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 몰라 했는데 날아가는 거 괜찮아요. 그건 몰라 하시면 돼요. 근데 몰라 했는데도요. 계속 올라오는 게 있다면 이건 어떤 식으로든 풀고 가야 되는 거다. 하늘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거. 이거 몰라가 안 됐다고 내 도가 부족하나 보다 하지 마시고 하늘이 이건 풀고 가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육바람이를 써가지고 이걸 풀면 어떻게 될까를 연구하셔야지. 거기서도 계속 나 하나 참나 상태 계속 유지하는 거를 중시하시면요. 솔직히 이런 얘기도 드려야 좀 정신이 깨어나세요. 솔직히 우주가 여러분이 욕심 하나 부리건 안 부리건 우주가 타격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선생님 저 자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주는 아무 관심이 없단다. 욕망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욕망을 이거 지금 두 잔 먹었는데 세 잔 먹어요? 말아요? 아니 뭐 처먹든지 말든지죠. 사실은.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뭐 안 먹고 명상을 하는 게 나을까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우주에서 볼 때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주가 볼 때는요. 큰 흐름을 우주랑 같이 가면서 계속 조율해주는 사람이 사도죠. 중생과 함께 가면서 중생 적절하게 중생을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주는 존재가 보살이죠. 우주가 필요한 건요. 명상에서 해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먹튀란 말이에요. 먹튀. 먹튀. 그래서 적절히 깨워서 하늘하고 주파수 맞추고 계속 하늘의 지령을 받으면서 지상에서 계속 손과 발을 써주는 존재가 보살이에요. 왜? 참나는 손과 발이 없어서 일을 못 하거든요.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인간과 하늘의 콜라보는요. 하늘이 큰 그림 각본을 제시하고 인간 중에 그 각본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그게 중생이고 매몰돼서 초월적으로 각본을 각본을 쪽대본이라도 읽어가면서 하늘하고 수작을 맞추는 게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이 없어서 우주가 힘들지 지금 해탈자가 없어서 삼진치로부터 초월한 자가 없어서 우주가 힘든 게 아닙니다. 삼진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삼진치의 결론을 항상 육바라밀로 나게 못해주니까 인간이 해놓은 카르마는 무지막지하게 카르마가 쌓였는데 이걸 풀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놓으면 먹튀를 하고 카르마를 감당을 못해서 튀고 카르마를 중생들한테 카르마를 좀 펼치면 중생들 다 죽어버리고 죽겠다고 정신 다 잃어버리고 우주가 필요한 거는 그 무지막지한 카르마의 현현의 현장에서 정신 차리고 하늘하고 수작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진흙탕에서 이렇게 진흙 다 묻혀가면서 연꽃 피우려고 최선 다하는 이 사람이 귀하지 저쪽에 앉아서 오직 모를 뿐 하고 딱 참나 가부지 틀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직원 중에 누구 하나 그러고 있으면 돌아버립니다. 일을 바빠 죽겠는데 앉아서 오직 모를 뿐 시공을 초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랴 막 이러면 전 사실 너 일 안 해 안 불편하냐 너 일 안 하고 너만 이러고 있으면 저는 탐진 치를 초월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우주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냐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몰아봤습니다만 이 느낌 가지시라고요. 탐진 치를 껴안고 굴러가세요. 이게 제 작년 거미줄 이론의 더 확 심화 버전입니다. 거미줄에 대롱대롱 탐진치 걸려있어도 상관없다. 막 난리 쳐서 거미줄 찢어질 것 같아도 상관없다. 간신이라도 붙잡고 가면 된다. 우주가 원하는 건 그거다. 이래야 논문이 완성됩니다. 각본논이 완성돼요. 여기까지 가야 어떠세요? 여기 있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수행할 때 자책하지 마세요. 탐진치 제압 안 된다고 그냥 깨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깨어서 육남에만 출동시키면 되는 거지 완벽하게 내가 왜 나는 이렇게 평온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껴안고 거미줄로 감아서 끌려갈지라도 거미줄로 감으면서 끌려가시는 깨어있어도 49%는 미치게 요동하고 있으면 사람이 51%로 해도요 49%가 막 난리치면 이게 마음이 좀 아 이게 평온한 건가? 막 이래요. 간신히 고삐만 잡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이렇게 요동한다는 거는 카르마가 구현되려고 그러는 거고 그걸 당신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서 깨어서 그 카르마에 붙어있는 것만 해도 고삐를 안 넣고 있는 것만 해도 당신은 잘하고 있는 건데 왜 나는 소승도인처럼 탐진치를 모두 내다버리고 왜 아 평온하다 왜 이걸 못 느낄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잘못됐다. 지금 고민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에고들이 좋아하죠. 제가 너무 포퓰리즘 수행법을 제안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에고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 풀겠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처럼 51% 꼭 유지 못할 때도 온단 말이에요. 탐진치가 너무 세서 그때는 진짜 고삐만 지고 있다는 게 51%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수행이다. 잘 가고 있는 거다. 왜 나는 평온하지 못할까 하지 말고 정신줄이라도 잡고 버티고 있는 게 수행이다. 돈 닦으셔도 아플 때는 겨우 정신줄이나 잡고 있지 평온 누리기 힘들걸요? 아픔을 다 물리치고 평온 누리시기 심하게 아프면 그 느낌으로요. 그럼 그것도 아파야 되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파야 될 때는 아파야 돼요. 그럼 그때 조금이라도 정신줄 잡고 있는 게 귀한 거잖아요. 그때 왜 내가 아라한처럼 화평하지 못할까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소승성자들은 몸이 아파도 모른다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마비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야 돼요. 가스라이팅 돼야 되고 자명하지 않은 얘기로 천명의 가스라이팅 되는 게 아니라 자명하지 않은 인간적인 욕심 탐진치를 겪고 싶지 않다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방향으로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달려갔을 때 오는 성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자연성이 싫어서 거부한다고요. 자연성을 따르면서 저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힘들었어요. 삼진치에 시달리고 뭔가 풍파의 청통으로 항상 다 온몸으로 맞고 근데 진짜 수행이라면 단순 도피가 아니라 맞으면서 뭔가 답을 내야 되지 않을까 했지만 맞다 보면요. 그냥 피할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많은 일을 겪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 자체가 비승이다. 왜 탐진치가 카르마가 발동할 때는 못 맞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뭐 하나라도 걸치는 것도 쉽지 않다. 근데 영화 듬 보면 벌레한테 그 작은 인간이 고리 걸고 겨우 붙어있다 나중에 조종까지 하잖아요. 그 벌레가 애고라면요. 그 거대한 탐진치의 작용에 고리라도 걸고 있는 게 일단은 희망의 딱이죠. 언젠가는 내가 틈만 나면 너 경영한다. 하지만 지금 탐진치가 너무 여동할 때는 내가 경영은 힘들고 일단 깨워서 붙어있기라도 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정신줄 잡고 있는 게 수행이다. 몸 아플 때 정신줄이라도 잡아야 되듯이. 역경이 찾아왔을 때 정신줄이라도 잡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수세에 몰렸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이미 수행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육남매와 함께 수세에 몰렸지만 버티고 있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수행. 꼭 51% 대하 수행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51% 장악했어도 영 석연치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몇 프로라도 내가 그 탐진치를 존중하고 탐진치에 끌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수행이다. 훌륭한 수행이다. 남들이 나 그거 다 부정하고 탐진치 요즘 접속 안 돼. 요즘 화도 안 나고 욕망도 안 일어나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뭔가 좀 잘못된 거니까 그건 정상 상태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들 또 카르마가 발동해 버리면요. 더 세게 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카르마의 정면 대결에서 카르마랑 함께 카르마를 경영하면서 카르마를 존중하면서 다루는 게 영화 듄 같지 않아요? 듄의 그 벌레들. 거대한 벌레를 작은 인간이 어떻게 그걸 경영하지? 경영해요. 이게 수행이지? 에이 조금 해보고 에이 될 일이 아니야 하고 무시하고 나는 모른다. 오직 모를 뿐만 해서 참나적성만 유지하고 나머지 일체 어떤 각본이고 내 배역이고 돌아보지 않고 살다 가겠다. 이것도 크게 보면 각본이겠지만 일단 이런 발상 자체가 옳지 않다. 각본을 떠나서 아니 살인도 각본이었다 돼요. 근데 살인한 그 마음은 옳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소승각본이라 그랬다.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카르마의 구현일 것이다. 너가 전생에 어떤 업을 닦다가 이번 생에 소승성자로서 왔을 수 있다. 다만 그 마음, 그 생각은 옳지 않다. 이건. 그건 대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시원하시죠? 그래서 탐진치가 제압이 안 돼도 안 된 채로 깨어 계신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거미줄이라도 하나 걸쳐야 된다, 지금. 아무리 얘네가 발버둥 치는 게 너무 세서 내가 통제 힘들더라도 일단 거미줄에서 멀리 못 벗어나게라도 내가 거미줄 걸어놓겠다. 그래서 얘가 힘 빠질 때 바로 당기겠다는 그 자세. 일이라는 게 이런 거지. 우리가 진흙탕에서 연꽃 피우는다는 게 이렇게 막 센 작업이지. 뭐 진흙탕에서 막 진흙만 진흙이지 이쁘게 막 이렇게 꽃 자라고 우리는 항상 물 주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똥밭에 들어가서 막. 그 어젠가 인터넷 봤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에서 짤 하나 한 장이었어요. 어르신 한 분 막 좀 센 얘기해 주신 어르신 있잖아요. 젊은이들한테. 그분의 한 마디 딱 짤이더라고요. 못된 놈들은 부지런, 부지런 일합니다. 이 한 마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못된 놈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면 잠 안 자고 일한다. 소시오패스는 잠 안 자고 일합니다. 그럼 보살도 잠 안 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거기 상황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항상 우리 주장이죠. 근데 보통 공부 좀 하는 분들이 뒤로 빠지고 힐링하고 이제 이렇게 가시면 소승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충전이 필요한 분한테 막 싸우자고 하긴 그런데 이 얘기는 하는 거죠. 정법은 이거다. 올바른 법은 이거다. 그거는 당장에 내가 힘이 약하니까 충전하겠다고 하시는 건 옳지만 충전되면 열심히 뛰셔야 된다. 충전도 다 큰 의미에서 대승의 관점에서 충전하셔야 된다. 제 주장이 그겁니다. 고요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막 너무 편해. 산에 와서 수행했더니 몰라 했더니 너무 편해 하시더라도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치열한 삶의 현장은 산이나 도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거든요. 마음속에 속시끄러운 그 현장에 직접 나아가서 심시티에 소란스러운 심시티를 어떻게든 그래도 중생 살려보겠다는 보살심으로 버티고 껴안고 살려내는 게 보살심이다. 내 중생부터 살려내는 게 보살심이다. 내 중생 힘들다고 다 내다버리는 거죠. 탐진치 버리겠다는 거는 관리가 안 되니까 희노애락 싹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어떤 일에 분노도 기쁨도 갖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고승들마저도 그러잖아요. 희노애락이 없어야 도인이다. 대행스님도 그래요. 희노애락이 없어졌죠. 그래서 자식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도다 이러면 뭔가 반감은 있는데 딱히 또 고승이 그렇다면 저런 도의 세계가 있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와 그게 된다면 대단한 거네. 그리고 그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걱정을 잃었겠네. 고통 안 받겠네. 이게 애고를 딱 자극하는 거예요. 부럽네. 대단하네. 저런 도를 닦아야지. 그런데 제가 얘기한 도는 전혀 다르죠. 온몸으로 울고 웃고 하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까지 싹 자명한 길로 끌고 간다. 이게 보살이라니. 사도들이 기독교 사도들이 항상 빡센 데 같이 베드론이 다 잡혀 죽지 않았네. 어디 가서 평온하게 피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런데 왜 천주교는 어디 피정하고 봉쇄하고 이게 제가 불만이라서 뭐라고 한 거죠. 뭐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직접 배운 사도들의 길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도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예수를 닮으라고 했고 예수가 니네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는데 왜 더 큰 일을 못 하고 봉쇄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이런 거를 극복할 철학을 제가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죠. 육바라밀로 하라는 게 각본이에요. 어떤 운명에 처하더라도 육바라밀로 하라는 것까지 각본이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욕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제인 거예요. 이번 생에 이 탐욕을 육바라밀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탐진치 그 자체는 선도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쳐갈 대상도 아니에요. 오히려 존중해야 돼요. 단, 존중하되 따라가지는 마라. 이 얘기는요. 탐진치 자체는 선도악도 아니고 저는 항상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사바스에게 어떤 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려면 육바라밀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육바라밀에 도움이 안 되면 악입니다. 탐진치도 육바라밀에 도움이 되면 선이에요. 도움이 안 되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올라온다고 싫어하실 게 아니라 이걸 육바라밀에 맞게 쓰시면 선인 거예요. 육바라밀에 맞게 못 쓰면 악인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살인자의 각본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각본이어가지고 살심이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는 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육바라밀로 이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 마음을 돌렸는가. 살인을 결국 했더라도요. 육바라밀로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다가 살인이 나면요. 분명히 정상참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각본을 잘 쓴 거예요. 잘 활용한 거예요. 살신 났다고 오케이 하늘이 주신 살인면허 받은 것처럼 오케이 하고 달려가면요. 그럼 하늘이 최악으로 보죠. 그게 메소드 연기가 아니라니까요. 죽이고 싶은데 그걸 껴안고 육바라밀로 몸부림치는 게 메소드 연기지.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로다 하면서 계속 고뇌하고. 그래서 정상참작이 나오게 만드는 게 결국 뭘까요. 그 힘이. 더 천명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카르마를 잘 소화한 게 될 수 있죠. 최선을 다해 소화한 게 될 수 있죠. 이런 말은 함부로 하긴 그렇지만. 더 최악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막았다는 점에서 최선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도. 극단적인 경우에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 탐욕에 빠져 있더라도요. 거기서 육바라밀로 그거를 육바라밀을 사정없이 부어가지고 육남매 붙고 해가지고. 상황을 조금이라도 트는 게 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탐진치혜를 긍정하되. 탐진치혜는 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진치혜는 에고의 망상이기 때문에. 치가 이미 망상이잖아요. 탐진치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건 카르마여도 내가 망상을 더 보태고 있으면. 이거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혜 올라올 때 존중은 하되 계속 육남매를 투입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욕망을 가지고 그걸 다스려가지고 육바라밀을 구현하려고. 이게 연꽃 피우는 거예요. 연꽃 피우는 게 쉬운 게 아닌 게요. 진흙탕에 이쁘게 씹는 게 아니에요. 진흙탕에서 연꽃 피운다는 거는. 탐진치가 나를 계속 망상으로 더 안 좋은 길로 끌려가려고. 나를 충동질 할 때 그걸 존중은 하되 어떻게든 육남매를 투입해가지고. 육바라밀을 투입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은 방향으로 시시각각. 당장에 올바른 선택이 안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이래가지고 껴안고 틀어서. 결국에는 가장 최선의 결과물을 내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진흙탕에서 연꽃 피우는 거예요. 최악이죠. 말만 들어도 지원자들 사라집니다. 아 저기. 저는 알고 보니 수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맞네요. 여러분 가시면. 근데. 이 틱슨. 이게 인간이 걷는 가장 포기한 길이다.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쉬운 길이라고는 안 하겠어요. 이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죠. 각본이 있다는 걸 만약에 알아버리면. 아 이거는 답이 없다. 이 각본 가지고 우리는 최선의 결과물을 내야 된다가. 원래 정상적인 사고 아닌가요. 각본이 있다면. 오케이. 각본 바꿀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최선의 답을 찾겠다지. 완벽한 최선의 답을 찾겠다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죠. 이 제약 조건 가지고. 귀한 게 이거라는 거죠. 이 제약 조건 가지고 최선의 답을. 이 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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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